인상적으로 들리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어제 있었던 국회의장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추미애 대표 어으추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이렇게 했었는데 예상을 꺾고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아마 지지자나 당원들께서는 상장님이 좀 놀랬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랬고요. 물론 이제 우원식 의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의원들 투표이기 때문에. 대체로 가능성 자체는 추미애 대표께서 의장 당선될 거로 유력하게 봤죠. 누구나 다. 이 사안을 볼 때 저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추미애 대표가 4년 쉬었던 게. 4년 쉬면서 21대 공백. 네. 그 공백이 아무래도 재선급 이상의 스킨십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보는 것하고 국회의원들이 보는 것하고 살아있는 평가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개혁적이냐를 갖고 결국은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강성이 아니라 개혁적인 의장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원칙적이고 개혁적인. 추미애 대표님 분명히 원칙적이고 개혁적인 분 맞고요. 그런데 의원들이 보기에는 우원식 의원도 그에 못지않은 개혁적이라고 보인 거죠. 특히 을지로 연회를 하면서 도리어 어떤 검찰개혁이나 이런 정치적 사안은 어떨지. 추미애 대표가 좀 더 강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의 가불관계나 소수 약자의 보호, 비정기준 문제 등등 이런 사회경제적 원칙에 대해서는 우원식 의원이 좀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민생 뭐 이런. 네. 그러니까 개혁을 어디에 방점을 놓고 보느냐라고 봤을 때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의원들이 어디에 더 방점을 뒀을까 하는 문제. 그러니까 을지로 위원회가 아마 우원식 의원이 당선되는데 상당한 큰 평가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었을 거로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명심이라고 하는 명심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있었던 거 아니냐. 저는 이재명 대표 제가 같이 일을 해봐서 알잖아요. 이 대표가 특별하게 어느 한쪽에 힘을 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이 대표가 이런 문제에 개입 잘 안 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뭐. 그런데 왜 다 너도나도 원내대표 지난 선거 때도 명심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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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대표들 때.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그런 거 개입해서 이런 거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누가 내게 상관없다 이런. 사실은 그때도 원내대표도 그렇죠. 박찬대 의원이나 김성환 의원이나 김민석 의원이나 누가 된들 이 대표가 꼭 누가 되면 안 돼.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죠. 교정식 의원이나 정성 의원이나 우원식 의원이나 추미애 의원이나. 네 분 다 추미애 의원은 뭐 잘 가까운 관계이고 우원식 의원도 선대부 위원장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캠프에서. 그러니까 다 가까운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죠. 조금 더 우선순위에는. 그런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누가 돼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당원과 지지자분들이 좀 섭섭하고 화나는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일하는 걸 보고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원식 의장이 잘 못하면 잘못한다고 그때 가서 질책을 하면 되는 건데. 갑자기 이제 우원식도 수박이다. 또 우원식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면 저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어떤 정해놓고 단정적으로 해놓고 이렇게 평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도리어 이렇게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번 결과에 다소 아쉬움도 있고 불만도 있으면 우원식 의장이 더 잘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홍범도 장군 이후에 봉안할 때도 본인이 앞장서서 하고 여러 가지로 평가받을 대목이 있는데. 하여간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도 많이 서운해 하신다. 그래서 저는 서운한 거물, 서운한 부분이 분명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원하는 대로 됐으면 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결과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렇다고 현실을 뒤집을 수 없다면. 이재명 대표도 그 얘기 했잖아요. 당원 투표로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는 의원들 투표로 뽑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직접 우리 당원들하고 소통할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도 그 부분을 존중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도리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아쉬움. 추미애 대표가 의장이 됐을 때 기대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할 수 있도록 계속 감시하고 의견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홍익표 대표의 다음 도전은 서울시장 출마냐라는 질문들이 막 나옵니다. 너무 과학. 지금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이런 요구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으로서. 글쎄요. 아직은 결정된 건 하나도 없고. 조금은 좀 자연인으로서 아까 강의도 하면서 또 좀 오래간만에 여러 사람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책 공부도 좀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싶습니다. 네. 그렇구나. 한간에는 뭐 요리 배우러 다니신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러려고 그랬는데 요리를 배우려고 했더니 제 아내한테 많이 혼났어요. 왜요? 사람이 갑자기 너무 한가해 보인다고. 네. 그렇구나. 아니 이제 좀 바쁜 정치권을 떠나서 학교로 가시면 학생들하고 만나서 다양한 젊은 학생들하고 호흡하면서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고 가실 텐데요.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12년 정도 했기 때문에요. 이제는 제가 좀 재충전할 시기가 아니 온 것 같아요. 그동안 방전만 했기 때문에 좀 더 공부도 하고 저 자신도 좀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인구 저출생 문제, 기후변화 문제, 그 다음에 이 젊은 세대 어떤 일자리하고 미래 전략 산업 문제 이런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저도 젊은 세대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해 본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를 가면 아무래도 젊은 분들 많이 계신 데이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호프 미팅도 좀 해보고 그래서 대화할 수 있는 젊은 세대하고 좀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